형님, 고기 힘 빠질 때까지 천천히 해줘요. 이 피팅이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천천히 해줘요. 아, 3마리. 네, 3마리 올렸어요. 거기서? 네, 방금 3마리. 매다 넘는 거 한 마리랑 한 80cm 두 마리. 힘 너무 많이 쓰던데요. 매다 넘는 거. 네, 힘 쓸 때 내비둘. 랜딩 잘 하시는데요. 와, 탄다, 탄다. 드렉 탄다. 그릴 좋은 거 같은데? 삐깔이 좋은데, 릴이. 지금 한 3분동안 이러고 계신 거 같은데? 아, 이거 짜고도 큰일 났는데, 이거. 저거, 저거 갖고 노는다는 식으로. 네, 이거 급히 올려봤자 소용없는데요. 랜딩 해면 안 돼. 아, 방금 한 7kg 이상 거 올랐는데, 7kg 이상이 힘 쓰면요. 라인 아무리 튼튼해도 탕 터지는데요. 대삼체 살이 찌어지던가, 수가, 수가 나는데요. 왔다. 아이씨. 오, 힘 쓴다. 오, 이거 내가 고기 찌르려고 찌르는 게 아닌데. 아이고, 미안해. 내가 고기 찌르려고 찌르는 게 아닌데. 안 까보내야겠는데요.